이거를 뭐냐 원래 그 원작으로 받으면 이렇게 그 윈도우즈 10에 맞춰 있는 그 프레임이 안되는데 오픈 롤러코스타로 하면 롤러코스터 타이쿤 2를 이렇게 윈도우즈 10 사이즈에 맞게 쓸 수 있어요 물론 이 오픈 롤러코타 까려면 팀에서 롤러코스터 타이쿤 2 정품을 깐 다음에 깔아야 돼요 그래야지 쓸 수 있는 거고요 기타공원에서 6플래그는 내가 한번 했었고요 6플래그 그레이트 어드벤처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1,500명 이상 손님 위치였고 2,500명 3,500명 점점 이거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요 어 이거 어 한번 이거 해볼게요 아 이거 직접 만들기 이게 좀 더 낫겠다 이거 한번 더 한번 더 보여줄게요 자 자신만의 놀이기구로 만들어보세요 자 근데 일단은 그 일단은요 입장료가 생각보다 비쌀 거예요 입장료 일단 천원으로 시작을 해 그리고 일단 이거 돈을 좀 벌어놔 사실 이거 그 뭔가 깔끔하게 그 돈 안 쓰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 돈 많이 드는데 한번에 좀 깔끔한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하고 싶진 않아가지고 다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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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도 이거 보도 디자인 바꿀거에요 나는 보도 디자인을 이거를 다 바꿀거고 아 왜 보도 색깔이가 자 일단 이렇게 다 모으구요 일단은 안내소를 깔께요 안내소 하나 열어 그리고 안내소 열어 안내소를요 다 같은 가격으로 하는데 지도가격을 500원 우상가격 3000원으로 올려 지도는 싸게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요 안내소가 모든 방향이 다 열려요 음 그리고 안내소는 더 깔자 열어 안내소는 이게 네 방향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회전목마를 하나 넣어놓고 그 영업을 시작을 할 거에요 입구 출구 그 다음에 3개 3개 짠 열어 그리고 이거는 입장료를요 놀이기구로는 못 벌어요 그리고 대신에 상점 매점으로는 벌 수 있죠 음료수 1,000원에 팔아? 응 문 열어 그리고 화장실 문 열어 화장실은 무료 해주세요 웬만하면 화장실 양쪽에 똑같이 그리고 놀이기구를 회전목마랑 하나 해줬는데 러커스도 그리고 꿀을 만들자 근데 오늘 왜 시작하자마자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열어 열어 일단 입장을 이렇게 개시를 했고 아 음료수 가게 하나 더 만들어주기에는 그렇고 음료수 가게 말고요 음료수 가게가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가게라 반고 때릴까 근데 역시 놀이기구는 좀 뭔가 익스트림한 게 있어야 돼요 큰 거 하나 깔까 큰 거 하나 깔까 자 일단은 뭐 T익스프레스 같은 거 너무 비싼데 배출받을까 배출받을까 배출 안 받고 싶은데 익스트림한 거 익스트림한 거 그래 역시 자이로드롭이 있어야돼 어허 큰 거 야당 얄아. 오 저 높이 딱 맞은건가 격렬도 매우 높음 열어 이쁘만 댈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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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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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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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여태까지 공헌문 안 열고 있었지? 오늘 왜 여태까지 공헌문 안 열고 있었을까요? 시작부터 어쩐지 공헌이 안 들어오세요 다 못해 일단은 광고비를 집행을 해야될텐데 연구개발 비용 채소를 줄일게요 내가 그거를 해야되거든요 그리고 광고를 해볼까? 광고 들어갈게요 광고 들어갈게요 Nik이 Niek 광고르 상점을 세 Orthodox 광고기 적당함 hoor 광고기 그렇합니다 하트! 문어 가게 열어 흰버거 가게 문유있어 문유있음 문유있어 문유잇 문유잇 그리고 칩콘 칩콘을 줘야겠다 칩콘 1000원을 빼야겠다 칩콘 1000원을 빼야겠다 칩콘 1000원을 빼야겠다 총선 가게 열어 개념품 가게가 있어야죠? 아 H&B 이제는 층을 이렇게 걸어들인거죠? 이제는 층을 이렇게 걸어들인거죠? 배틀 한 번 더 맞고 그 다음에 안녕 열어 한 번에 이렇게 극구에 조성을 해주는거죠? 모자 가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열어주면요 내가 원래 그 노동 집약적인거를 좋아하거든요 애기야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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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고 큰 건 또 하나 감자튀기 열어 진짜 광고 중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은 투명을 고용해야 돼 오 마침 이렇게 올라가구요 웬만한 필요한 것은 여기 다 깔은 것 같은데 대출 한번 더 받을게요 열어 그리고 커넥킥 닦아줘 그 다음에 까이드 치킨 치킨 그래 이 정도 해 아이스크림 폰 아 돈이 없어요 한번 더 받아 기가 코스터를 쓸 수 있다고 아이스크림 폰 아이스크림 폰 개가 아이스크림 폰 이즈로 아 돈이 없구나 일단 지금 기관은 못 갈아요 아 돈이 없구나 아 돈이 없구나 스티트 그리고 여기는 지금 되게 바글바글해요 이제 문 열어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거죠 그리고 알아서 치워 2명이면 돼 지금 2명씩 그리고요 그 다음에 노래기구를 뭐를 만드느냐면요 범퍼카를 한번 해보자 범퍼카를 한 2쯤에 만들게요 입고 출고 테스트 올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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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 그리고 여기 왠지 이거 의료시설을 여기다 깔아둬야 될거 같아요 속이 매스컷 세잖아 음료수 가게 하나 더할게요 하구요 일단은 지금 재정은 되게 성공적이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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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고 출고 테스트 하고 입구 만들게요 와 돈 없어? 출구 문 열어 문 열어 간다 아벨 이제 유령이집 한번 가져야 돼 입구 출구 테스트 문 열어 문 열어 그리고 그 다음에 문 열어 뭘 하나 더 만들고 싶어 돈이 없네 이거 아하하 입장료를 입장료를 살짝 2층 정도 올려 여기 이 정도급의 지설이 입장료를 천원으로 이게 이상하지 않아 입장료를 천원으로 입장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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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림 트레인에 있는 놀이기구 그것도 했고, 바이킹도 했고, 그것도 다 했네 아, 이거 아니야 아, 문이 오실까? 아, 이거 봐봐 무서운 게, 이렇게 다 갔네 좀 만들게요 2분 주구 이 길은 역경은 트레일링을 타고 있는 것 같아. 여기 사람도 생각이 왜 이래? 이 길은 역경은 트레일링을 타고 있는 것 같아. 이 길은 역경은 트레일링을 타고 있는 것 같아. 이 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이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다 한 번 만들어줄게요. 바톤이 있어? 60m까지만 할게요.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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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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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따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화장실 하나 다 타러 여기따 시설 최고의 공원 음식상 나는 좀 별로다 싶은데 공원 음식장 많았대요 이런걸 타기는 타는구나 그리고 ando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선고 싶다 싼거 하나 만들자 대출을 근데 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받아? 결국 우든인가 근데 우든은 비싸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내가 잠 안 하려고 한 거거든요? 입구가 여기네요? 출구 퀘스트 자 그러면 이 길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다리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내려 이렇게 만드는 건가? 일단 이걸로 만들게요. 하고요. 문 열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나갔어요. 이렇게 말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리면 될 것 같아요. 오! 이거 워터존드인데? 우선 괜찮은데? 이런 거. 사진 좀 더 입고. 어쨌든 손님을. 손님을 빨리 1,500 이상을 놓으면 돼. 이렇게. 뭐한지 도대체 지금 모든 드리고야 그냥 뭐든가 빨리 도우면 허익힌 연결해줘야지 일단 연결해보고 일단 뭘 하나 만들어줄게요 피저동 알드 마우스? 피저동 알드 마우스 많이 비싸네 스파크스 또 다른가? 아 아 아직 완가라구나 근데 어쩐지 뭐가 없다 했어요 어쩐지 뭐가 없더라 나냥 고 출고 미스트 출고 출고 시작 열어봄 아침 화장실은 많이 깔아주면 깔아줄수록 좋아요 화장실 청소는 빠릿빠릿하게 하라고 4순위 1,000명 늘어났구요 그리고 어딘가 지금 상점가를 좀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음료수 가게 하는거죠 그리고 이만큼 아 돈이 없어? 직원들 월급 나가나? 직원들 월급 나가는 것 같애요? 이게 기가코스터였나? 그러네 기가였네 역시 기가코스터 그렇구요 아 그 다음에 그래 이거 한번 해줘야지 근데 아 돈이 없구나 돈이 없거든요 하이 에이 부작료를 1000원으로 올려요 그래도 들어올 사항은 들어와요 안내사 안내사 아 한 번만 더 달아 아 근데 우산을 사네 우산 사면 됐지 뭐 입구 출고 하고요. 테스트 돌리고 입구를 출고는 여기 하나 이렇게 돌리며 손님은 점점 보르고 지금 어딘가 빈 곳을 메꿔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많이 앵말맛네 아이스크림 까리 지겨 아이스크림 까리기 야 여기서부터 좀 해 그 2번은 거기서부터 해 3번 저는 여기와 역방향 자유랑 가고 싶어 상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상권은 여기서 지금 다 벌어먹고 있거든요 여기 입구에서 상권은 여기 입구에서 다 벌어먹고 있는데 풍선 가게 별풍선 가게 별풍선 가게 1.2.2.3.3.4 1.2.3.1 이런 데 한번 너무 털어 줘요 2.3.3.2.3 그리고 예엄품 상점 여기 하나 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자 기가 와요 안내소에서 우산을 또 사겠지 와 우산이 알록달록 좋아요 좋아 좋아 안내소으로 안내소 하나도 할까 기사빨이다 우산 아주 좋아요 딱 여기 직사평으로 놀이동산 만들고 있는 공원 등급 살짝 내려갔는데 괜찮아요 지금 다시 800 올라갈까 손님이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장까지 하는거 이게 기념품으로 많이 벌어본거 같애 enfin 4 4 5 4 5 5 5 6 6 6 6 별풍선 가게에 또 이렇게 더 벌어먹고 다음 벌어먹을만한게 여긴 격리 공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안만댄거 있나요 어 비뚤어진지 한번 여기 비뚤어진지 한번 위층으로 만들어볼까 갑자기 심심해졌어 아 돈이 없네 처음만 타고 있나 자 입구 만들게요 출구 퀘스트 또 그냥 열어봅 그리고 여기를요 한꺼나 만들어주세요 아 프레즐 아직 안만들어 프레즐 같은 가격 천원 여기가 근데 다 출고구나 의료시설 긴급치료소 많이 갔네 오 이거 지금 손님뉴치 생각보다 빨리 되겠는데요 지금 손님뉴치가 즈 아 이거 지원이지 와우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어 공원들 보면 괜찮아요 1500점 와 재정 다시 플러스 들어가고 있어 다 양념을 도용을 밟고 양념을 확장료도 올려볼게요 확장료도 올려도 그 사운드로 확장료를 근데 갑자기 탁 올리면 안돼요 거기서 한 대. 가겠죠. 거기서 한 대. 가겠죠. 그리고 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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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8M. 다 매울 거에요. 손님들이. 자. 1300 넘었구요. 아. 피자 가게. 만들어. 피자. 1500원이네. 그리고. 뭐. 안 말려. 요. 고치. 여기 뭐 하나 더 만드시나 노트 게임 펄커스 했고 오스트 트레인 아, 동의 펄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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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뭔가 흙이 있고 여기다가 아 뭔가 좀 만들어볼까 이건 다 만들어볼까 하나씩 가자 하나씩 가자 안쪽 강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기 아멘 아멘 오 여기 빨리 끝나겠다 지금 벌써 1400이에요 벌써 이제 노하우로 알았어요 이 녀석 오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니요 아 아 아 지금 모털 더 앉을 수가 없어 아 아 아 아 이용당 아 으 3 와, 1,418만 원 오, 대추도 받을 수 있어 평가하나 또 만드지? 이렇게 다 해간다 이거 다 해간다 여기다 해간다 여기다 해간다 여기다 해간다 여기다 해간다 여기다 v 너 나 거짓말? 그거네! 여기 길을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다. —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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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세워버렸어. 지금 지금 4년 10월인데 2년 이후에 11일 기회만에 끝내버렸네요. 진짜 금방. 이거 끝내는 기념으로 뭐 해볼까요? 끝내는 기념으로 한번 뭐 해볼까요? 멋있는 거? 멋있는 거? 자,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딱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됐고요. 됐고요. 저기까지밖에 안 오는구나. 어디. 아 아 아 아 열어 그러면 다시 공원들로 지금 한 번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 뭔가 지금 멋있긴 하죠 대전컵 어차피 뭐 달성은 하긴 했는데 어차피 목표는 달성 했으니까 뭐 하나만 더 해 볼게요 뭐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아 이거였나 끝만 이거 이거 한번 스릴 트위스터 이거 한번 만들어보고 끝낼게요 뭘로 만들냐 지금 뭔가 그냥 어마어마한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진짜 큰 거 이렇게까지 밖에 안되네 그럼 이거 한번 깔아먹을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면은 잘 안된다고 합니다. 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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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코스터가 지금 다 강가에 있다 어쨌든 지난번 했던거 보다 제가 기록을 더 줄였어요 기록을 더 줄여 봤구요 일단은 뭐 좋은거 만들었어요 요거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여기다 강간다 여기다 강간다 여기다 강간다 여기다 강간다 이제 강간다 그럼 persec 32 요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속도 144까지 걷지 않나요? 그럼 열어? 한번 그냥 이거 해보고 싶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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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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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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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역시 입장면은 감상하네요 아멘 가 geography 가к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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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tion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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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지금 대출이 안되는건데? 인격률도 해치시키는게 없잖아 지금 사는사람들도 타거든 어쨌든 어쨌든 뭐 이건 그냥 반상력으로 보는거라서 어차피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 입장률 내고 들어온사람들 없단말이야 이 집이가 진짜 많이 나간다 이와원 여섯명째 연구기금 하지마 더 달성할걸 다 달성했겠지 않네요 달성할 필요는 없다고 나야 한 800 그리고 이제 입장률 다시 만원을 빌려 원래 시작할때 만원이었죠 입장률가 됐고 어쨌든 뭔가 달성 속도는 굉장히 빨랐는데 아 나 생각해보니까 여기서요 아 돈이 없구나 돈을 더 빌릴 수가 없대 1억 달러 1억 원인데 1억 달러 아 이거 더 완성시키고 끝내고 싶었는데 네 그냥 이거 그냥 그 다 회수할게요 네 에이 뭘 더 해보고 싶었는데 논이 안되니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이거 네 진짜 이따만한 이렇게 큰거 하나 만들어놨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등급은 점점 내려가고 있지만 네 가치는 달성을 했구요 음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네 녹화는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